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전국적으로 오늘의 조케댐이 묻어나는 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 두 가지의 사연이 있고요. 제가 신기해하는 외국 사연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국 사연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권유진 씨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케댐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님, 걸어월고 UMC님. 저는 40대의 아줌마입니다. 매주 요파 씨를 들을 때마다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저의 조케댐이 묻어나는 인생을 공유해볼까 하는 생각만 한 지 언 3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지나간 인생 중 많은 시간에 존댐을 묻혀가며 살아온지라 어쩌면 아주 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어주시는 UMC님을 위해 가능하면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난 저의 소감을 미리 밝혀드리면 저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그 고민을 하시면서 보낼까 말까 미리 보내셨어야 돼요. 왜요? 너무 같은 패턴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어떤 일침을 좀 들으셨으면 이 얘기는 사실 외국자리의 힘듦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공감하실 분들이 만일 날 여겨줘서 당첨되셨어요. 20년 전인 95년 5살이 되던 해에 미국 이민 간다고 인사차 들으셨던 아버지의 친구를 꼭 따라가야겠다며 대굴대굴 굴렀다던 저는 성인이 되었고 95년에 성인이 됐었다고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딸을 비행기 태워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따위 아랑곳하지 않으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현지에서 1년간 언어를 습득하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던 저는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방을 얻어놔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이 되면 한국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빈 집에 계속 월세를 낸다는 게 내심 아까웠습니다. 일본 보통 월세 비싸다면요. 집에는 버려진 새끼 고양이까지 함께 살고 있어서 방학기간 한국에 가지 말아버릴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서 유기묘를 하나 거두셨군요 또. 그런데 마침 한국에서 방학을 맞이해서 단기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에게 방을 공유해준다는 안내문이 붙었는 걸 보고 냉큼 신청을 했습니다. 내심 예쁘고 상큼하고 발랄한 내 또래의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당시 꽤 널찍한 집을 얻어서 살고 있던 저는 3명의 단기 어학연수생을 지배드리기로 했고 3달간의 단기 어학연수기간 중 한 달가량은 저와 단기 연수생 3명까지 4명의 여자들이 복잡거리며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날이 되어 대학 2, 3학년의 저와 동갑내기 1명 늦깎이 대학생이 된 나이가 좀 있으신 언니 두 분이 제게 배당이 되었고 이게 원래 랜덤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해주는 모양인지도 모르겠네요. 소꿉장난 같은 여자 넷의 짧은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고양이 밥도 챙겨주고 월세도 4분의 1만 내도 된다니 뭔가 대단히 득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함께 보내며 같이 우정도 쌓고 관광도 하며 앞으로 우리 오래오래 함께 연락하며 잘 지내자 하던 어린 여자 넷은 점점 뜨거워져가는 낯선 땅에서의 축축한 여름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방학 맞이 우리나라에 가기 며칠 전이 되었고 그동안 동갑내기 단기 룸메이트 중 한 명인 모양은 그리고 짧게 써주셨어요. 사실 이제는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다 들어보시면 이게 이분의 성격에 정말 큰 문제점이다. 라고 아실 수 있는데요. 모양은 짧은 어학연수 기간 중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싶어 부지런히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격해지는 좌외선에 뽀야코 흰 피부가 빨갛게 부르터 오르도록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모양은 어느 날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귀가를 냈습니다. 땡땡아 나 오늘 지갑 잃어버렸다. 모양아 잘 찾아봤어? 응. 왔던 곳을 다 가봤는데도 없어. 어떡하지? 거기 돈이 다 들어있는데. 아직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을 위해 짧은 상식 돈을 잃어버렸다는 친구의 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듣지도 마라. 귀를 막아라. 아아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도망가라.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고 들고 다니던 장지갑. 그리고 이 장지갑 안에는 세 달간의 방값을 포함한 생활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일본엔 ATM이 없다고 생각했나요? 석 달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많은 돈을 어리석게 왜 다 들고 다녔을까 하며 혀를 끌을 끌을 찾고 곧 한국으로 가야 했던 제게 모양은 제가 없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메꾸겠다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돈도 2만엔쯤 빌려주고 쓰지 않던 제 지갑까지 쓰라고 쥐어준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방학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보니 제 고양이도 짧은 인연이었던 단기 여학 연수생도 모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한국말은 이게 되게 공포예요. 눈늑살. 돌아가보니 제 고양이도 온데간데 얻고. 그러니까. 단기 여학 연수생들도 다 죽어있었다. 그러니까. 한낱 짧은 꿈인가 하더라. 그러니까 막 웃었는데. 다행히 잘 지내고 있네요. 죽어있어. 게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전 재산을 잃었던 모양은 단기 여학 연수에서 방향을 틀어 좀 더 오래 공부하다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거 참 잘 됐다며 그래 세 달은 아무래도 짧지 하며 모양의 결심에 박수를 쫙쫙쫙 보내줬습니다. 하얀 얼굴에 속눈썹도 길고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모양은 제가. 이름도 까먹었다면서. 그러니까. 속눈썹하고. 아 참. 속눈썹으로 신원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가있던 두 달 동안 준비를 다 해놨던 모양인지 금방 이사를 했고 이사를 나가면서 빌린 돈은 꼭 갚겠다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요. 석 달치 반값하고 빌린 돈.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네.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때려 죽여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정시 여러분. 그래 그러면 죽어야지. 이게 제 의견이죠. 네.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 고양이를 두 달이나 돌봐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뭐. 제가 볼 때는 반값은 받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30만 원 정도를 이제 고양이를 돌봐준 걸로 하는 걸까? 다시 한 번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누군가한테 제 집을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돈을 빌려주고 갔다 왔는데 초코와 그 사람이 무수하게 있고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초코를 유괴한 걸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것까지 다 뜯어내겠어. 뭐 고양이를 돌봐준 게 뭘.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 길에서 친구들과 우르르 지나가던 모양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는 내돈내라 하는 말을 차마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만났을 때 돈 내놓으라고 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특히나 사회 경험을 해서 이제 돈을 띄어먹어보고 띄어먹혀보고 이런 사람이나 길에서 마주치면 100미터 바깥에서 마주치면 뛰어가가지고 야 이 새끼 이러지. 되셨을 법한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모양의 손에 들려있던 장지갑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장지갑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생각만 언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손을 손모가지를 딱 잡고. 모시어. 김우라 안 봐. 뺏어내야지. 장지갑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탭아웃을 막 하면 갚을 거야? 다시 물어봐야죠. 지갑을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빠찐꼬이 가지 않았을까. 진짜요? 강원랜드 같은데? 아니요. 일본은 워낙 생활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걸. 네. 많이 하고요. 진짜요? 네. 근데도 나라 경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되게 뭐랄까 상대적이겠습니다마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 정도로 여기더라고요. 아, 진짜요? 주부들도 장 보고 와서 빠찐꼬에 가서 재미삼아 하고 뭐 이런 것들. 아, 진짜요? 네. 워낙 그 기계가 되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아, 정선에 가면 목동 야구장만한 주차장이 있어요. 네. 그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그 차들은 계속 가만히 있어요. 놀러 오신 분이 차를 놓고 가세요. 깜빡하고. 그런 데라니까. 저당이 잡혀 있는 거. 네. 무서워요. 그런데 강원랜드 이런 데는 쉽게 말해서 슬롯 머신인 건가요? 뭐,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방역만 하고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 빼고 다른 걸 다 하고 왔거든요. 도박 빼고 너무 좋거든요, 동네가. 영화도 공짜로 틀어줘. 먹을 것도 많아. 골프장도 있고 골프는 안 쳤지만 하여간.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간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시리에 찬 얼굴로 차를 내려놓고. 물론 그 친구분이 모양이 그러셨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지갑은 그 지갑이 맞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 것이다.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면 약간 수선했을 것이다. 첫 단추가 비뚤어져서였을까요? 그 후로 몇 번 더 룸메이트를 맞이할 때마다 어째서인지 저는 늘 룸메이트의 생활비에 월세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었고. 뭐예요? 사실은 누군가가 크게 싸움을 해서 복수한다고 이분의 등 뒤에 글씨 썰어놓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꾸시오. 마르지 않음. 화수분. 아니,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마지막으로 소개받아서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는 제가 없을 때 제 물건들까지 일부 챙겨서 이사를 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 상식으로는 하나도 안 다가와요. 하나도 안 다가와요. 그런데 룸메이트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형제라든지 친한 친구끼리도 엄청 싸우고 갈등이 생기는데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언제나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룸메이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사회라는 단어로 치환해도 같은 걸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 그러면 제 이해가 맞다면 그건 기업이란 말로 치환해도 같아요. 자본주의로 치환해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나쁜 놈들. 그냥 내버려두면 무조건 방종한다니까?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인관계라든지 전형적인 어떤 부분을 늘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이용당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봅시다. 그렇게 저는 1년간의 짧은 어학원 생활을 마친 후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과제가 있는 과에 입학을 해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한국에 있던 친구의 소개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땡땡아, 부탁 좀 할게. 겨우 하루인데 뭐. 그래도 친구야, 이건 너무 급하다. 나 학교도 가야 되는데. 땡땡아, 아르바이트비를 좀 넉넉하게 부를게. 우리 교수님 아는 분인데 그냥 미술재료 파는 곳 좀 돌고 그쪽 업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잠시 통역만 하면 되는 건데. 저희 이제 놀라지도 않죠, 미대생. 아니, 이거는 미대생이 아니라 교수님 아는 분이 미술재료 파는 곳을 가고 싶다는 거니까 어쨌든 미술하는 분이니까 미술재료를 사시겠죠. 심지어 이제 미대생이 아니라 미대 교수님까지도 등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무슨 알바 준다면서 학교 하루 쉬라 그러면 그냥 인자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너가 아니었어도 하루 쉰다. 내일 어차피 원래 오프다. 이러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석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걸 포기한다? 넉넉한 알바비. 네. 정말 넉넉한 알바비의 혹한 저는 학교를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그까지 통역 따위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이쪽하고 저쪽하고 알아듣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저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넉넉한 알바비의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습니다. 넉넉한 알바비를 받으면 까렌다 땡 물감도 몇 개 사고 홀베 땡 아크릴 물감도 보충하고 미대생 맞네요. 이걸 땡으로. 이분 자체가 맞네요. 저는 왜냐하면 이 상표를 읽으면서 모르겠거든요. 땡은 왜 써있나. 0번인가 원래. 까렌다 쪽은 잘 모르겠고 홀베 땡은 홀베인인데 그래요? 저기 뭐냐. 디자인 쪽은 아니신 것 같고 파인아트 쪽이신 것 같네요. 뭐 물감도 사고. 저는 사실 아까 위에서 어학원 생활을 마친 후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과제가 있는 과에 입학을 해서 살짝 의심했어요. 살짝 의심했어요. 미대생인 것. 이제는요. 아니 미대생 사회는 매주 둘째 주 월요일 정도로 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아니 무슨 한 달에 한 번 미대생의 날을 정할 정도인 프로그램이 세상에 어딨어. 아니 이대로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복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지. 저는 이쯤 되면요. 제가 2015년부터 섭외돼가지고 이 방송에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요즘은 미대생 시대 이런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섭외돼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 생겼는데 아크릴 물감사? 누구누구랑 먹어야지 먹고 싶었던 것도 하며 산수능력이 배제되어 있던 채 뇌가 칙칙폭폭 풀가동되었습니다. 연락받은 다음 날 후루룩 날아오신 모 회사의 대표님과 더불어 겸사겸사 관광차 오셨다는 옆에 딸려온 사모님을 모시고 오전에는 미술재료상을 눌러보고 저녁에는 일본 사람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업무애기 통역을 그 당시 최첨단 샤프 전자사전을 참고해가며 무사히 마쳤고 흡족해하신 한국 대표님 부부는 내일도 안내를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데? 내일은 학교 가야 되는데?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는 제게 연달아 학교를 이틀이나 쉬는 건 너무 커다란 결심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럼 알바하면 안 되잖아요. 돈 계산을 못한다더니 정말 못하신 거네요? 알바비를 정말 두둑하게 줬나 보네요. 이틀 치를? 네. 한국이 아니라 아랍에서 오신? 아니면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당장 홀베이나 그릴 물감이 더 필요한다던가. 아 진짜? 너무 그걸로 그리고 싶은 거죠. 아 정말 지구상의 모든 의대생 여러분 들으십시오. 정말 불이합니다. 아니 그림 그린 대학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야 될 물건을 또 하려고 돈을 벌려고 대학교에서 그림을 안 그린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참고로 미대생들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그림을 배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학교에서는 그냥 밤을 새라. 이렇게 시키면 그냥 밤만 새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부탁하시니 뭐 이유도 되게 다양해요. 아까부터. 그래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어른이 부탁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모시고 관광을 다녔고 저는 이틀 치의 넉넉한 알바비를 받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바비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성격을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택도 없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가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장학금의 10분의 1을 받고 장학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 봅니다. 많은 일의 시작은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되나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신 대표님은 한 달 전도 일주일 전도 아니고 대략 하루 이틀 전쯤 연락을 하고서는 후루룩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업이 잘 됐던 모양입니다. 꼭 그렇게 중요한 비정규 인력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때 있잖아요. 그거는 일주일 전에 해야 좀 예의인데 그렇게 안 되는 일도 많은데 그냥 한 몇 시간 전에 하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요새 제가 볼 때 이정도면 이미 처음 만난 그 기간에 말을 놓았을 것이다.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누구야 이러면서 통역노예. 통역노예예요. 맞아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 대표님께서는 마치 흥분의 집 밖이 열리듯 대표님 친구들에게까지 주렁주렁 제 연락처를 남기셨는지 그분이 소개했다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도쿄가 아무리 가깝다곤 하지만 내일간 이 시간 좀 내라로 시작해서 숙소 좀 예약해 주기까지 아 진짜 이게 지난 후에 나왔던 단어 외거노비가 되셨네요. 보통 연락처도 이런 경우에 이분의 직업이 통역이나 가이드가 아닌 이상 연락처를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 예측이 맞다면 이때까지 이분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뭘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해본 연습을 그때까지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못하시는 분인 거겠죠. 장학금을 집안 사정 때문에 받으셨다는 생각은 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경 근처에서 저는 대학생이 혼자 넓은 집에 산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이러려면 집에서의 서포트로 인해서 바깥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볼 일이 없었을 뿐인 그런 유년 시절을 가진 분인 확률이 높지 않나. 예측이 맞을 거라는 확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는 딱 하나죠. 아버지 친구분이 미국 갈 때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는 거. 그만 가지고는 알래야 알 수가 없군요. 경솔을 했습니다. 그냥 낯을 안 가렸다 정도가. 아버지 친구를 꼭 따라가야겠다며 대굴대굴 굴러닫는 거 정도. 아쉬운 소리를 다섯 살 때 해보신 적이 있네요. 그 후엔 없으신가 봐요. 이거 하지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잘 안 해보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연습은 일을 앙 다물고 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싫은 소리하는 연습. 연습해야 돼요. 마치 저 따위는 당연한 통역과 관광 안내를 위해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듯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외곤 오비라니까요. 혹은 제가 있을 때 사령관에게 특권이 있었어요. 이 부대의 훈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 버튼이 그 사람 손 근처에 있어요. 꾹 누르면 5분 내로 무서운 표정을 하고 트럭에 실려서 지나다녀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르신들이 한두 번 거절을 해도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거절해낼 재간이 저는 없었고 짧은 고생에 넉넉한 알바비에 어느 정도 마음까지 있던 저는 에이 어쩔 수가 없네 하며 거의 대부분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를 거듭하며 점점 더 타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제일 한인 회장 주일대사 이런 것이 될 분위기? 정신을 차려보니 조청년 많은 조청년 어르신들을 알게 되고 90년대 중후반부터 점점 한국에서 동경으로 놀러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문화 개방이 됐었잖아요. 수입과 이런 게 자유로워져서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거물이 되셨어요. 국제정세에 민감해 통역 노비계의 원탑 이렇게 되셨나 봐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일보러 한국에 왔다가 어디서 어쩌다가 스치듯 한 번 본 사람 스치듯 한 번 본 사람의 아는 사람마저도 연락을 해서는 며칠 놀러가겠다며 연락해오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거의 자동차 딜러들의 꿈이죠. 이 정도는 민박집을 해야죠. 혹은 보험설계사들의 꿈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눈빛만 봐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당장 미술을 때려치고 그렇죠. 묘한 매력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쪽 계통으로. 맞습니다. 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일모레 갈 테니 시간 좀 내라 하기 일수였고 거미줄처럼 얽혀서 부탁해오는 동시통역 일들도 모두들 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사람들 돈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급하다고 말하기가 참 쉬운 게 뭘 해도 급하거든요. 사업으로 가도 급하고 관광으로 가도 급해요. 빨리 놀아야 돼. 무조건 급해요. 그렇죠. 보시죠. 놀러 오는 사람들이야 한 번씩 왔다 가면 잘 놀다 간 것일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은 일관성 있게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갔던 디즈니랜드를 가고 또 가고 갔던 오다이바를 가고 또 가고 아사쿠사도 가고 또 가고 이러다가 이제 가게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씩 커미션을 가게들과 거래를 하게 되고 커미션이 늘어나고 관광업체를 차리고 고노상과 친해지게 되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막 자수성가 한 것 아닌가요? 광고 의뢰 아니야 사실은? 환영합니다. 동경이 오시면 들러주십시오 하면서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거 끝에? 값부가 된 해피엔딩. 자 그렇다고 움직이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놀러 온 사람들이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전철표 하나를 살 때도 다들 어디로 가는 건지 보이질 않고 밥을 먹어도 밥값도 잘 내지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진주크림 사고 아 네 지지난주였죠. 그거의 어떤 역케이스인 거죠. 관광객이 와서 가이드를 호구로 보는 오마이갓 이분은 물론 직업 가이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가이드가 되어서 관광객에게 돈을 드끼고 있는 관광객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케이스인 거죠. 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연을 골랐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승준군한테 여쭤보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연 나가도 되겠냐고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인생이 담겨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유니크한데요. 왜 모든 사람들은 관광을 할 때 항상 무례해지는 걸까. 어떨 경우에는 또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가이드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이렇게 다 무례한 경우가 일상생활보다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또 볼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되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도 밥값을 내지 않는 관광객은 아니 밥이 무료일 정도의 복지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관광지에서의 밥이 무료일 정도를 흔치 않긴 없습니다. 카운티 제일이면 뭘까. 그래도 비행기 타고 온 손님이니 신경 써서 맛있는 건 뭔 소리예요. 본인이 아시아나입니까? 금호호 그룹이세요? 조양호 씨세요? 조땡땡 씨였어요.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온 게 비행기를 타고 온 게 무슨 아니 진짜 이상해요. 답답해요. 신경 써서 맛있는 거 먹이겠다며 좋은 집 맛집 데리고 가서 괄호 열고 재돈으로 괄호 닦고 먹여주면 배가 터지도록 먹은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밤에 돌아와서 어떻게 한국 사람이 고춧가루 하나 먹지 않고 버티겠냐며 김치에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의심 아까는 처음에는 통역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김치 라면을 끓여주고 계시네요. 조금 보다 보니 관광 가이드 같고 조금 더 보다 보니 메이드 같고 여기서 더 넘어가면 사회복지사랑 물리치료사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딱 민박집 운영하시는 분의 그거죠. 민박집 운영하시는 분이 나가서 밥을 사 먹입니까? 그렇진 않죠. 디즈니랜드에 데려가지 않아요. 이건 어디에도 정말 하이브리드 이만한 게 없다. 저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데 사상 가장 답답한 사람 같긴 해요. 정말 빈손으로 비행기 티켓만 달랑 끊어서 관광 왔다고 오는 사람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두둑한 알바비 어디 갔어요? 이미 시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소개 소개 소개를 거쳐서 그럼 처음에는 이런 통역하는 사람이 있대 얼마를 주면 이런 걸 해줄 거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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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서 라면도 끓여준냐 한 푼도 안 봤는데 그 정도 되면 따지고 보면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인 건데 누구의 지인도 아닌겠죠. 누구의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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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겠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하면 이렇게 말이 퍼지다 얼버무린 거죠. 그냥 타인인데 돈은 안 되고 밥을 먹고 있어. 수년 가보던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수녀래 좋으신 분이셔 맛집도 소개해준대 사준대 동경이모 소위 동경이모로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이분은 빨리 동경이모를 도메인 같은 걸 미리 사놓으시고요. 그래서 정 성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다가 이쪽으로 아예 사업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에게 광고를 하세요. 아 네. 이제는 저희에게까지 끊겨서 종착력은 요파씨 광고주 호구의 종착력은 그 호구 한 팀 다음 주에 들어와요. 정말 빈손으로 비행기 티켓만 달랑 끊어서 관광 왔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오다가다 한두 번 보기라도 했다지만 그 곁에는 또 자기 친구라며 다른 친구까지도 콕뿌리 영감의 혹처럼 주렁주렁 달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뭔가 사람을 모으는 힘이 오오라가 있는 거예요. 잠깐 딴 얘기인데 예전에 순풍산 분과에서 미달이가 생일이라고 너무 신나왔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왜냐하면 파티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해라. 학교에서 집어오는 동안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 생일 파티한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다 말하면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집 앞에 줄이 서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박영규 씨가 무릎으로 태워주는 비행기 있잖아요. 시작한다. 그래서 그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노리동산처럼. 처음에는 박영규 씨가 태워주면서 넌 누구니? 미달이 친구 누구였는데 나중에는 너도 미달이 친구. 그랬더니 미달이가 누구예요? 이러면서 저는요. 적당한 박영규 씨가 엄청 힘들어하면서도 어쨌든 이벤트 해줘야 되니까 애들이니까 나중에는 미달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당연히 빨리 해주세요. 미달이가 누구예요? 빨리 해주세요. 약간 그런 경우 처럼 된 거죠. 어느새 미대생은 온데간데 없고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좀 본인의 허업 때문에 못 챙겨줬으면 나중에 화를 받게 되는 거죠. 클레임을 받고 왜 일을 똑바로 안 하죠? 내 직업이 그게 아닌데. 왜 밥을 사주지 않냐며. 나쁜 소문이 한국에서 동경이 뭐 안 되겠다고. 나만 디즈니랜드 못 갔던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동경에 놀러왔다 가는 사람들을 치르고 나면 자아성찰과 비판의 시간을 만들어 이번에는 두 달치 생활비가 사라졌구나. 아침 저녁으로 다들 씻고 말리고 에어컨 켜고 했으니 새로운 정보죠. 재웠어요. 화수분이에요. 화수분. 숙식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야식까지도. 전기세랑 수도요금도 다섯 배는 더 나오겠네. 다음번에는 누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밥만 사줘야겠다. 통역만 해줘야겠다. 다음번에 온다는 거는 전제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쯤 되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연에 약간 생략이 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 기간에는 이거 반 하고 반으로 세팅이 돼 있었겠죠. 정말 이 모든 사연이 모든 게 자기의 의지와 반하는 상태라고 무슨 식물인건도 아니고 오늘 날씨도 시원해가지고 모자 안 벗고 있었는데 열이 이만큼 나네. 아직 첫 번째 사연은 4분의 3인데 제 상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리해 보면요. 이 사연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 주작입니까?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그러니까요.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나이 또래나 비슷할까? 이건 거의 이제 저는 이만큼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한국인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장훈 씨 혹은 돌아가신 간송 전형필 전생 이런 분들 이 사연 자료수가 이거는 진짜 유일한 박사 뭐 이런 분들 거의 이건 국가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즈 노블리즈 노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즈 이게 뭡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 사연은 이런저런 사람과 돈과 시간의 상관관계에 치여가는 저는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만 보며 정말 급한 사람이면 또 연락하겠지 하는 울리는 전화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해를 거듭하며 나름대로 노련해진 저의 통역 알바는 알바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게 드러나요. 더욱더 넉넉한 알바비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부업으로 생각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짧게 일해도 넉넉한 알바비와 장학금 덕분에 저의 유학생활은 꽤 풍요로웠고 심지어 풍요로워졌어요. 아니 이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맞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이 남에게 내준 것을 비교적 드라이하게 쓰시는데 상당히 과소평가하세요. 다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보면 몇만 원 꺼준 거에 대해서도 한 몇 줄을 할애해서 그 돈에 담긴 의미와 더러운 기분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얼마가 나갔는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데 되게 드라이하게 그 사실만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좀 기분 좋은 관용사들이 붙어 있어요. 넉넉하다 풍요롭다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 힘들게 준비해서 며칠 해외여행 왔는데 이거 봐 자꾸 장기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잘해줘서 보내는 게 옳은 거야 라며 룸메이트 먹여살리기와 룸메이트 아직 있어요? 룸메이트 계속 오려먹고 있고 아 그는 정착했군요. 한 번씩 오는 관광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관광까지 시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아 비판과 성찰 덕분에 방학이면 한국행보다는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또 하나 생각된 게 있네요. 한국에 가서도 그 호구짓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행히도 저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짐이 돼야죠. 지금 신랑분이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0원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10원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누님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시는데 미국에 사는 친구를 만나더라도 밥값과 숙박요금 관광비 등의 발생으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고 다시 알려드리고요. 방학이 되어 한 번씩 한국에 간다고 하면 그들은 또 이것저것 부탁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직구라든가 구매대행 따위가 없었던 이제 막 인터넷이 꿈틀거리며 무럭무럭 영역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인터넷 초기에 사실 이분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가장 호황업정을 다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디한 사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편으로는 자유로운 시간과 능력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시장 대응 능력이 아주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일본하고 문화교류가 60년대 중후반에 했을 때 많은 관광객을 다 거두어주셨고 직구라든지 이런 게 시작했을 때 그거를 미리 사이트를 만들어놨으면 동경이 뭐 환태평양 시대의 파이오니어 한일 무역사의 산증인 답답하거나 나쁜 분이 아니라 그냥 시대를 잘못하고 났거나 미술을 하지 말았어요 하는 어릴 때 무예를 가려줬으면 장보고다 중국으로 유학 보냈으면 고선지다 뭔가 했을 텐데 미술을 시킬 바람에 만약에 그때 다섯 살 때 아버지 친구 따라 미국 가셨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홀 의원 훨씬 더 넓은 세계에서 눈이 떴으면 무슨 카메라를 좀 사다달라 그렇죠. 화장도 디카혈풍 했었을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도 좀 사다달라 의심해야죠. 사다주기 위해서 일부러 면세점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위장 취업하고 해외 나갔다오 게임기 좀 사다달라 누구누구 앨범 좀 사다달라 몇 심부름까지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 그래 한국에서는 못 구할 거야 구하더라도 두세 배는 줘야겠지 하며 한국에 가는 제 트렁크 안에는 제가 써야 할 물건보다 부탁받은 물건들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이것을 기업이 하면 라쿠텐이고요. 맞네요. 개인이 하면 보따리 아줌마라고 하죠. 그렇죠. 보부상 보부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또 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보부상 대부분이 지금 사다줘야 하는 컨텐츠들이 대부분 미대생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디카 화장품은 공통이겠습니다만 게임기 누구누구 앨범 일본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일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장 필요할 것들이 이거죠. 그렇죠. 예예예 근데요 일본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앨범 많이 팔린 거 우리나라에서 뭐 있냐 엑스재팬 모닝구 무슨매 무슨매라 그래 하여간 다 구해 야 그 만원 아끼려고 뭔 고생을 시킨 거야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신발 좀 사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려다가 실천을 제대로 한 게 한 번 있었나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결국 개인이 구하려고 하면 다른 대행사이트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많이 차이나봐요. 2만원 3만원 맞아요. 그리고 시간은 더 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부탁한 사람 고생할 걸 생각하면 결국은 시키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아싸 이번에 싼 것 같다 했다가도 다시 다 주파나를 튕겨보면 비슷비슷해서 그냥 사오게 되고 이러는데 이분은 하긴 오호라가 워낙 있으시니까 아 답답합니다. 더운 여름날 이런 사람 소개해 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한국에 가면 부모님 집에 가서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사가지고 온 물건들을 챙겨들고 이곳저곳 직접 배달을 다녔습니다. 도보상이죠. 마약상도 이렇게는 안 해. 그 비싼 걸 팔아도 이렇게는 안 해. 자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은 물건도 받고 커피와 밥은 제가 사야 했습니다. 물건 대금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들은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부탁한 물건 대금을 주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어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사신 거야?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김만덕이라는 위인이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여자분이신데 유통업으로 벌어들인 전재산을 기부해 제주도민을 살려내다. 그래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생이었어요. 사실은. 네. 여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유통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부 거상이 돼서 그 돈들을 다 궁휼한 극휼한 극휼인가요? 극휼한 제주도민에게 다 나눠주고 제주도 현지에서는 상당히 위인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 직업이 아니면 여성이 엘리트가 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상품권 있잖아요. 지역에서만 온누비 상품권 무슨 상품권 이런 거죠. 제주도만의 화폐에는 김만덕 씨의 초상화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만하지. 제가 볼 때 이분은 거의 그 부분에 가까운 김만덕 씨와 가까운 어떤 의상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의상. 의로운 의로운 상인. 의상. 근데 명예대사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의상대사다. 너무 흥분하니까 자꾸 어디를 읽는지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이송을 논지 좀 됐어요. 화가 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매해 거듭하며 살면서 한국인은 전경 대부분 이런 것일까 하는 의문도 가져보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저들은 어찌해서 저렇게 태어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자그만한 이유가 있죠. 본인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그걸 당합니다. 그래도 저들보다 베풀고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아닙니다. 결코 더 낫지 않죠? 지금은 마흔을 넘겨 경기도에서 남편과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저는 새로 누군가를 사귀지도 않기로 결심을 해보기도 했지만 어디 그게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뜻대로 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랑분을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의심해야지. 이 남자가 오죽하면 나랑 결혼하자고 했겠네 하며 결혼을 했는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더군요. 직구대행을 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더군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인형에 눈을 붙이다 사연을 써봅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환태평양을 호령하시던 거상인데 의상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사회복지사이자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동경이모 하면 모르는 사람 없군요. 제가 웃고는 있는데 계속 화가나 있는 거 아시죠? 엉망자 베푸는 삶 은 즉 바람직한 삶 이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 틈새로 어김없이 누군가는 네 손에 든 그 떡 좀 내놔라 하고 비집고 들어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말이죠. 그 시절 많은 종류의 손님을 맞이하며 저와 긴 시간 함께했던 어린 고양이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스무살이 되었고 얼마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게는 햇님이 아닌 햇살 같은 제 남편과 유기묘였던 지금은 제 가족인 고양이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게다가 쭉 쓰고 보니 조금은 두서웠고 엉망이긴 하지만 제가 쓰고 다시 쭉 읽어보니 됐고요. 인사한 말 됐고요. 지금 형식적인 얘기 할 시간 없고요. 이 얘기는 좀 노인다 같긴 하다.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꼭 참습니다. 꼭 참습니다. 우리는 딱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셔서 본인의 진짜 탤런트를 큰 재능을 거상과 의상으로서의 재능을 미리 작정하고 하셨다면 본인의 성격에도 맞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셔서 온 탐라 땅을 극률하시오. 지금 이분이 만약에 한 1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제주도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독립국이고 이분이 독도를 사주셨어야 되는데 땅값으로 쳐서 왜 제가 이 사연에 답답해 줬는지 알았어요. 제가 사장놀이를 하고 살기 때문이죠. 팔자에 없는 먹고 살자고 엄청 생각을 가방하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등한털 일 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인상스러운 법도 배워야 되고 그럴 때마다 맨날 술 먹으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이 직업 너무 싫다고 다 좋은데 사장인 게 너무 싫다고 나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업무 그래서 거기에 노이로제가 요새 좀 있는데 그래서 더 답답한가 봐요. 아무 이렇게 살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연으로 보내시고요. 그러니까요. 남인 척 읽어주겠어. 이름을 김선희쯤으로 하여 하여간 권유진 씨 감사드리면서 오늘 밤에 방송을 들으시면 두 가지 정도를 신랑분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이것과 그 다음에 나 때문에 답답한 적이 뭐가 있었냐? 다 털어놔라. 고쳐주겠다. 만약에 신랑분이 털어놓으시잖아요? 고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연락처를 알려주시고요. 신랑분의 사연을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받은 거 없이 선물을 막 드리는 존재가 권유진 씨의 삶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많이 싸서 드려보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